자 오늘 블랙빛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한주환 씨랑 나왔습니다 우리 한주환 씨 리그 어떻게 쓰고 계세요 리그는 어떤 리그로 쓰고 계십니까 리그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싱커에다가 드라퍼 룩을 만드셨나요 드라퍼 룩입니다 여기는 저는 지금 여기 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화이트 글로우 한 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세요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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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이 좀 떨어졌어 ㅎㅎㅎㅎ 흐흫 흐흫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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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을 거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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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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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